지능 오르는 게임 이제 꽃 3개 모아서 어웨이 아웃 열림 레벨 피날래요? 야 이거 막판이라고? 딱 봐도 졸라 어려워 보이네 안 간 곳 있는데 여기가 열렸어요 and skull is defeated kk is pushed lock 히로용이네 히로용이네 핫한 바바 플래그 이즈 윈을 만들려면은 락 이즈 위크를 해야 되고 박스 이즈 부분 박스가 없는데요 락 이즈 하나 만에 드는 거다 저 핫도그가 KK입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면은 제가 안 움직이는데 위아래로만 까딱대고 있어 이렇게 하려면 락을 위로 올렸어야 했어 근데 지금 락을 위로 올릴 방법이 없네 왜냐면 바바가 핫하기 때문이지 락을 일단 밑으로 내려놓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아 갇혔어 락을 빼려면 KK를 졌다가 넣을 게 아니고 다른데 벨트는 벨트 벨트는 벨트에 insbesonde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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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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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캐.. 이제..무브로? 케케가 계속 움직일텐데.. 아..이 순서대로 하면 되겠구나.. 락, 이즈, 푸쉬까지 할거지.. 그러면은 일단 케케무브를 넣어놓고.. 락 이즈 푸쉬 푸쉬 그 뭐야 끝이야? 아이씨..잠깐만.. 엔드..엔드는 뭔데 그러면? 엔드도 한번 써보자 물음표로 붙어있잖아 뭔가 더 있는거 아냐? 박스 박스는 또 어디다 쓰는거야? 일단 락 이즈 윙크 윙크를 해야 부술 수 있겠죠? 스컬 이즈 박스 스컬 이즈 박스 이걸로 해야 되나본데? 이걸로 해야 되나본데? 뭐임? 이거 뭐임? 어우 이걸로 빼라위 오오오오오오옹 오오오오옹 와 꽃동산 이거 뭐야 바바이즈웬드 와 엔딩 위 스테이지 아직 안했는데 세상에는 반갑습니다 이게 엔딩이구나 테스터 와 테스터 엄청 많다 콩팥 네젠팀 반갑습니다 너딕 게임잼 굿 독즈 올소 아더 독즈 개 좋아하는구나 바바도 사실 개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거 다 손글씨인가 폰트 직접 만들었나보네 구앙구앙님만 같습니다 2018님 반갑습니다 킥 드럼 타일맵 서페이스 조이투키 키를 눌러 조이를 피우십시오 사실 댕댕이가 아니었을까 땡스 포 플레잉 아직 많이 남았어 아직 끝이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기 오른쪽 밑에 섬도 또 있어 겁나 많이 남았네 아니 근데 엔딩 지금 보면은 나중에 다 깼을 때 시시하잖아요 아 뭐 됐어 깬건데 뭐 히든을 덜겠다고요 EX 다 깼는디 바바 이즈 위크 바바 약해요 스컬 이즈 위크 스컬 이즈 위크 락 이즈 위크 스컬 이즈 위크 터널 비전 안돼 바바야 바바 해즈락 바바 해즈락 락헤즈 바바 하면 되는거 아님 두번 죽는 바바 러브 이즈유 와 언더테일 이게 너의 러브야 닥스 이즈 푸쉬 워터 이즈 핫 러브 이즈 멜트 윌은 어딘데 플래그 아 박스가 플래그를 갖고 있고 박스를 어떻게 녹이지 러브 이즈 박스 러브 이즈 박스 이제 멜트 해야 되는구나 러브 이즈 러브 이즈 러브 이즈 숄드 뭐임? 이거 뭐임? 러브 왜케 많냐? 박스는 러브를 갖고 있고 러브은 딥핏 러브 이즈 러브 KKZU 박스는 밀 수 있고 KKZU 워터 이즈 싱크 텍스트 플러스 박스는 유효해야하나? 러브 빠져 죽는데 플래그 이즈 윈 박스 해즈 러브 음... KKZU 박스 이즈 KK 박스가 없어졌어 박스가 없어졌어 저 러브를 어떻게 좀 해야되.. 어떻게 좀 해야되는거 아냐? 박스 해즈 러브를.. 밀어서 없애버릴까? that selbst ű 1 2 1 1 1 2 유인 객체가 윈인 객체에 닿으면 이깁니다. 이쁘게 닿으면 이깁니다. ㅋㅋ 텍스트가 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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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타교하다 이 게임 해법이 여러 개입니다 But where's the key? 박스 해지 키 근데 박스가 없음 모임 박스 박스 어디 가냐 박스는 어? 바바는 어? 키를 갖고 있다잖아 키를 갖고 있는데 왜 못 여냐 박스 이즈 유 박스를 갖고 있다 박스 이즈 위크 박스가 없어 박스가 입에 뺀 박스가 없다고 아이고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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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위크로 해서 죽어야되나? 박스 이즈 도 아 박스 이즈 박스 이즈 박스 이즈 박스 이즈 박스 이즈 하아 이즈 아 너무 약한데 백스 이즈 대학기만 해도 죽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상태인 상태로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바가 하나밖에 없어. 바바가 둘이면 괜찮은데 바바가 혼자임. 닥스 이즈킥? 박스가 없어요. 박스가 없어. 이 게임 기본 규칙은 저 배경없는 텍스트가 앞에 와야 되고 배경있는 텍스트가 뒤에 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안됨. 이게 어디에 박스가 있습니까?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더 만들지? 오브젝트 하나로 이걸 깰 수가 있어. 바바가 위크가 되고 바바가... 바바가 헤즈바바도 안되잖아. 헤즈바바를 만들 수 있나요? 이걸 한 바퀴 돌려서? 이건 까본데? 안되네. 박스 헤즈바바 앤드 박스 요건가 본데? 아 근데 이제 유가 안되는데? 유가 안되면... 아씨 이거 서순... 서순 게 어렵네. 일단 바바이즈의 위크가 돼야 되고 아 진짜 네 죽었고ếu Ran이oard이랑 adequately accused의 이유라 아 도구 유엔드 헤즈 바바 헤즈 박스 바바 이즈 유엔드 박스 유엔드 박스 이게 안되지 유엔드 위크 여기까지 하고 박스 이즈 바바 바바 헤즈 박스 이거 된거 같은데 이제 키만 넣으면 된다 가쳤어 꺼내줘 박스 이즈 바바 헤즈 바바 헤즈 키 하면은 유 를 잃어서 안뜨죠 그리고 바바 헤즈 바바 헤즈 이렇게 변수 설정을 잘못하면 조한 루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에러가 발생합니다 휴먼 알겠습니다 씨 이 어너님 아이고 에스토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스포일러는 중대사항이다 감사합니다 박스 이즈 바바 아 엔드 리크 박스 헤즈 박스 이렇게 해야되나 박스 헤즈 키 해야되지 아닌데 아 이거 키가 어디 있어야되냐 키 이즈 오픈이니까 엔드 키 이렇게 해야되는거 아니냐 아이씨 박스 그리고 키 박스 이즈 키 박스 이즈 키 박스 헤즈 키 이렇게 해야되나 아닌데 헤즈 너만 헤즈 걷다 놓으면 안되는데 키를 어디다가 넣어야되지 박스 이즈 키 이렇게 해야되나 박스 이즈 키 이렇게 해야되나 아이 거참 박스 이즈 키 아이씨 박스 이즈 키 박스 이즈 키 박스 바바헤즈 박스 위크도 넣어야 되는데 유엔드위크 박스 이즈 유도 해야 되는데 음 키를 어디다 둬야 되는 거야? 아니 키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서 박스 헤즈 바바 해야 되나? 박스 헤즈 바바 엔드 위크 아 잠깐만 일단 박스가 있잖아 지금 키 이즈 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박스 헤즈 키 키 이즈 유 키 아 키를 어떻게 만들지 이걸? 박스 헤즈 바바 엔드 키 이렇게 되나? 파바 약해요 위크 넙에 유가 끊어져서 죽는데 이즈 유 를 공유하려면은 박스 헤즈 박스 박스는 너임 그리고 약해요 그 유엔 위크 이게 왜 안 되지? 와 무적이다 박스 헤즈 키 박스 헤즈 키 하면은 내가 죽지 키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박스 헤즈 키 이즈 유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왜 안 죽냐 이번에는 넣자마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키 이즈 유가 돼서 안 죽는구나 아씨 뭔데 뭔데 어렵냐 키 이즈 유가 동시에 돼야 되지 키 이즈 유가 동시에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키 이즈 유 를 넣고 이제 박스 헤즈 키 만들면 되지 아씨 근데 열면 나 죽는 거 아니야? 아씨 골든 정답 에서 키 헤즈 박스 한번 터야 되는구만 이건만 바꾸면 되나? 야씨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 논리적으로 어려운 거 같긴 한데 되게 복잡하네 러브 이즈 아웃디얼 박스 약해요 헤즈가 저 위에 있네 깨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러브 이즈 윈 박스 이즈 푸시 키 이즈 박스 박스 이즈 키 박스 해즈 키 박스 해즈 키 키 이즈 오픈 해즈 앤드 박스 박스 해즈 키 박스 박스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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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푸쉬만 옮겼으면 됐네 아 그만 터져 열쇠 복사 버그입니다 와 템 복사 와 템 복사 버그 열쇠 악 아이씨 뻗는줄 알았네 깝치면 안되겠다 클리어 제이덜리퍼 같습니다 튕길 뿐 갱 와 해골이 가득해 이 게임 한참 오래할 수 있습니다 해골 무브 해골 이즈 무브를 만들어주면 다 robots 가사 어떻게 세개를 밀고 가지? 옆으로 싸우면 되는구나 고스트 이즈 무브 그 다음에 스컬 푸쉬 아 고스트 위치 잘못됐네 베잉 장님만 하십니다 고스트 이즈 푸쉬 먼저 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밀고 얘를 여기다가 넣으면 근데 저게 풀려나네 어떻게 해야되지 이즈를 하나 더 써야되네 스컬 이즈 고스트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 간단한 방법이야 야 가지마 임마 스컬 이즈 고스트 고스트 이즈 무브 일단 고스트 이즈 푸쉬를 먼저 하고 고스트 이즈 푸쉬 해서 밑에 내린 다음에 스컬 이즈 고스트가 되면 되겠죠 스컬 이즈 고스트를 만들고 고스트 이즈 무브까지 하면은 야씨 아아아아아아 제네들 옆으로 움직여야돼 고스트 이즈 푸쉬 이렇게 밀어주고 됐다 오우 컷인 해골은 컷인이 되었다 근데 근데 지금 보니까 플래그가 없네 플래그 없으면 어떻게 하냐 고스트 이즈 윈 요렇게 했대 아 고스트 이즈 플래그 해도 되겠다 근데 나 이즈 저기 박혀있네 고스트 이즈 플래그로 마무리합시다 디디디딧 디디디딧 해골이 유령이 되다니 레오저랑 큰잉 반갑습니다 더블 못 정발했습니다 정발했습니다 빠바이 쥬 빠바이 쥬 케케 케케이제 무브 케케이제 케케를 무브로 밀어넣어야 되네 케케이제 케켓 케켓 케케이제 케케 케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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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해즈케케 바바해즈무브 그리고 바바해즈케케 블브 야, 케케 왜 바바 왜 속이냐 바바나 봐 바바가 여기 있을 수 밖에 없네 음.. 한 칸 더 내려야되네 근데 한 칸 더 내려가야 된다 케케 이즈 오픈이지 바바헤즈 케케가 돼 있어야 되고 바바 이즈 유가 돼 있어야 되나 그러면은 바바헤즈 케케를 하되 무브가 날 다시 살려줘야 돼 이런 식인가 그래서 바로 끝나네 아 케케이즈 무브가 뚫리는구나 지금 바바헤즈 바바헤즈 어 바바헤즈 너무 헷갈린다. 잠시만. 아 벌레콩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다음에 이제 알아서 저걸 바꿔치기해서 내가 다시 부활해야 돼. 아 벌레콩님 야 갖고 가지마. 케케헤즈 바바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근데 또 쟤 미칠 저보영이네. 야 씨. 갖고 튀지마. 유관이라서 안 터지는구나. 아이치. 으아아아아아 겁나 헷갈리 inclus 진짜 으으으아아 머리 터진다 머리 터진다 은 ceo 까지 응 응 으 으 으 으 으 KK에즈 봐봐 KK에즈 무브 맞죠 개 헷갈리네 진짜 무브로 지나가면 안 터지죠 유가 아닌 개체면 괜찮지 됐다 KK에즈 봐봐 하고 이즈 무브까지 간다는 건데 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바바헤즈 케케 하고 아이씨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꺼내오지 아 여기 여기 안에 넣으면 되겠다 바바헤즈 케케 케케를 아이씨 자 이렇게 만들고 케케헤즈 바바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케케헤즈 케케헤즈 무브를 한 번 더 쳐주면은 자 양반이 저희로 넘어갔을 때 케케헤즈 바바로 하면 된다 케헤즈 야 무브를 치워지마 됐다 보로보로봉 아니 쓸데없이 복잡한 느낌인데 월즈 오브 골드 와 돈이다 바바는 너임 돌은 밀 수 있음 락 이즈 윈 근데 푸시임 월 앤드 아이스 이즈 스톱 월 이즈 락 해야되나 월 이즈 락 하면 밀 수 있지 바바 이즈 윈 지금 안되지 락 이즈 아이스 월 이즈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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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치우지 앤드 앤드 바로 위에 이걸 달 순 없나 안 되네 락 이즈 락 이즈 윈 락이즈바바 락이즈 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락이즈바바 답이 켜 아아 반대다 락이즈 윈 락이즈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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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임? 아! 바바이즈 바바 엔드 디핏 바바에 닿으면 죽는다 그냥 바바이즈 유하면 되는거 아냐? 아님? 아! 바바이즈 바바되있구나 뭐임? 아! 디핏되있구나 아! 디핏디핏디핏디핏 바바되는 즉시 사망 바바이즈 푸쉬 요거 해야될거 같은데 바바이즈 푸쉬 요거 해야될거 같은데 아! 플래그 이즈 무브 해야되나? 플래그 이즈 윈 플래그 이즈 윈 음... 그래도 디핏될거 같은데요? 한번 해볼까? 그래도 디핏되네 다다이즈 푸쉬 요거 이즈 윈 쪽으로 오싱 오싱 왔었지 이거 마요 이거 바바이즈 플랫은 괜찮네요 아 맞다 바바이즈 바바 있구나 바바이즈 바바를 까먹었네 바바이즈 윈 하면 어떻게 되지 한번 해볼까 얘는 왜 여기 있냐 잠시만 토끼 모리 하는거 같ioxid 토끼 모리 하는 것 같아 토끼 모리 하는것같 Declaration semantic form 사실 다른 코나 초 표정이 그럼 strive 하이 비켜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바바 이즈 윈 하려고 했죠 근데 이거 또 안 되나 지금 바바 이즈 무브를 움직여야 되니까 안 되겠구만 케케 이즈 윈 플래그 이즈 윈 크네 플래그 이즈 윈 하면 되네 다 했잖아 아닌데 밑에 돌멩이 있었는데 야 저 돌멩이 왜 있냐 플래그 이즈 윈 맨 처음에 적이 있었는데 저걸로도 안 되지 어 케케 이즈 플래그 되겠네 바바 이즈 푸쉬 뭐해라 토끼들아 바바 이즈 아 케케 이즈 플래그 아닌데 플래그 이즈 케케 이즈 윈는 있어야 되는데 플래그 이즈 윈 플래그 이즈 윈 하려면은 저거 저 세 개가 위치가 안 맞지 케케 이즈 윈 케케 이즈 윈을 세 개 들고 하다가 이제 플래그만 케케로 바뀌면 되는데 플래그 이즈 윈 플래그 이즈 윈 아니 무브도 같이 밀어야 되잖아요 그럼 무브를 안 밀면 쟤네가 어떻게 움직여 그리고 바바 이즈 바바 때문에 바바 이즈 플래그는 안 돼 바바 이즈 윈하고 바바에 닿으면 디피시드나 윈이드나 디피시드나 이 망할 부부 이 망할 부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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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 실패.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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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g.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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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쉬가 없어서 안 되는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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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바바이즈 부시가 안 되지, 지금. 이게 안 돼. KK, KK is 부시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KK, KK is 부시가 있었어야 돼. 그래서 저 밑에 저 네모 하나 있었구나 이제 여기 잠겨있고 여기 잠겨있고 와 직스테이지 절반밖에 안했어 혜자겜이네 이거 킹가띠 혜자겜 더할래 플라워가 된 잠시 끊고 화장실 좀